오늘은 여러분께 여성들도 군사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 여러분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도 그냥 북한이랑 전쟁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쓴 여초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맨날 북한 미사일 쏘고 그런 거 싫고 무섭잖아 조금은 희생을 해서라도 북한 점령하고 끝냈으면 좋겠어. 나는 놀라운 수준의 글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죠. 이런 무지한 내용은 놀랍게도 수많은 여성들의 추천을 받고 있으며 나도 연평도 때 전쟁 날까봐 무서워서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첫 댓글의 모습. 뭐 전쟁은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긴 하잖아 라는 식으로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두 번째 댓글의 여성.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됨 이라는 식으로 국가를 버리겠다는 소리를 아주 간단히 말하는 세 번째 댓글의 여성. 통일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평양냉면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며 군인의 희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입에 넣을 거 걱정하는 네 번째 여성. 참 뭐랄까 반응이 무개념이라 생각들지 않으신가요? 이 내용을 똑같이 바라본 남성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남자들이 전쟁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아차릴 때는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대이다. 소총탄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는 것과 수류탄이 대지를 흔들며 모든 걸 박살내는 걸 들으면 절대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라고 말하며 사문 여성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서 전쟁은 알바노이긴 해 여자들이 군인의 희생을 알아줬으면 하는 건 남성들의 희망사항일 뿐인 거지. 라는 식으로 이미 자조적으로 여성들을 포기한 남성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여기서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투표 하나 더 보여드릴 테니 말이죠.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대한민국 지켜주는 한남들 고맙다 안고맙다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99%의 여성이 안고맙다라고 투표했습니다. 1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여성이 투표를 했는데 9992명의 여성이 여러분이 군대에서 고생하는 걸 고맙지 않다고 말하는 중이죠. 위문 편지를 쓴다면 차라리 미군에게 쓴다는 여성이 98%이며 전쟁이 나면 한남들은 용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 빤스런할 거라고 남성들을 비하 중입니다. 더욱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카페 알바생이 군인분이 오셨을 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인사를 커피에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의 메시지를 적었고 국가 보훈부에서 태블릿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국가 유공자에게 기부하고 싶다 말했죠.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행을 보여주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을 보고 수많은 대한민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랄 옆차기를 떠내 군인들 개꿀빤다는 생각 만들던데 나는 나라를 누가 지켰다고요? 누가요? 캠핑 갔다 온 게 유세다. 현대판 열려문이냐 되게 불쾌하네 라는 식으로 같은 여자가 군인을 존중하는 것에 개같이 화를 내는 우리 여성들. 본인에게 하라는 소리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다른 여성들이 군인을 존중하는 것도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여성의 징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너무 우습게 보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여성. 20대 가장 아름다울 시기를 나라 위해 목숨 바치는데 그걸 비하하는 여성. 군인을 존중하는 여성들을 시기 질투하는 여성. 이 모든 여성들의 군인 비하는 그녀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점령지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할 가혹한 생활에 대해 그녀들은 어째서 모르는 걸까요? 모두 다 같이 군대에 들어가서 참혹함을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나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 덕분에 두 다리 뻗고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군인을 존중하는 여자들도 질투하는 한국 여자들.